음성겐 올렸습니다. 나우디 브로킹에 걸립니다. 브로킹 러셀! 러셀에 서브! 오! 서브 득점! 자 오늘 서브 득점 하나 있습니다. 러셀. 두 번째 서브 득점, 러셀. 시즌 79개째. 러셀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 오늘 경기 3개째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는 러셀 전체적으로 두 경기에서 굉장히 상승스럽고 오늘도 굉장히 서브 에이스 플러스 3개 공격도 좋습니다 연속 3개 오늘 경기 4개 보이징 감독은 만면의 화색입니다 37% 오너가니까 임성진 전직보다는 화색도 없죠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 연속해서 4개 오늘 경기 5개 러셀의 서브 이번에도 에이스 서브 에이스의 향연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서브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의 러셀 프로 배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러셀의 서브 이번에도 서브 러셀의 서브 연속 7개 연속 7개 연속 7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러셀의 서브 연속 7개 서브 득점에 새로운 기록 러셀 그의 도전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도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륜석 서브 득점 이게 현실로 가능했던 일인가요? 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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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10개째입니다 서브 서브 에이스 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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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크라운을 다시 만드는 러셀 개인의 9번째 시즌 18번째 오늘 트리플 크라운 달성입니다 과연 서브 서브 들어갔습니다 11개째 서브 에이스 만드는 러셀 스파이크 스파이크 브로킹 러셀이 오늘 경기를 브로킹으로 끝냅니다 네 삼성화제 러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러셀 선수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팀이 3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 기분이 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맨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정말 놀라운 기록을 또 기록했는데 오늘 서브 페이스만 11개 그중에서도 8연속 서브 득점을 기록했고 또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했습니다 어떤 점이 잘되던가요? 네 12개 에이스 8 에이스 8 에이스 8 8 에이스 에이스 8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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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서브가 잘 맞는 리듬을 가질 때가 있었고 오늘이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서브 정말 좋았고 좋은 밤을 좋은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전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까지 좀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네 항상 똑같이 집중하면서 그런 스윙에 대해서 힘을 빼고 공격하는 게 집중하면서 잘 들어 맞고 있는 것 같고 플레이오플들 향해서 달려가는 목표가 남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즌 남자부 순위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남은 경기에 좀 어떻게 이 말 가고인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앞으로도 멋진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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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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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